특정 전문기자 조 스트롬벨의 장례식장 열정 넘치던 조의 죽음에 모두가 안타까워하던 그 시각 그는 저승으로 향하는 배 위에 올라타 있었죠 달수, 그는 저승으로 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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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인 단 한 명 Jane Cook 뭐요? reporter 내가, 저는, 저는 싸ire 전 세계 림안, 장어리 림안입니다 림안의 정상인 것입니다 너는? 제인은 피터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명망높은 귀족 가문의 후계자 피터라는 것이었죠 이후 그 사실을 신고하려던 그녀가 독이 든 차를 마신 뒤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기자지망생 산드라는 방학을 이용해 런던 친구 집에 잠시 머물고 있죠 친구의 손에 이끌려 따라간 곳은 마술사 시드니의 쇼가 열리는 공연장이었는데요 제인은 피터가 열리는 공연장이었는데요 얼굴의 무대 위로 오르는 산드라 한편 죽어서도 특종을 놓칠 수 없었던 존은 저승행 위에서 뛰어내리고 마술 상자 속에 있던 산드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죠 마술 상자 속에 있던 산드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죠 하지만 그의 탈출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산드라는 곧장 타로카드 살인사건에 대해 알아보는데 이어 자신을 찾아온 조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시드니를 찾아간 산드라는 상자 안에서 겪은 일을 모두 설명하며 그에게 도움을 부탁하죠 하지만 잠잠하기만 한 조의 영혼 그런데 그때 다시 나타난 존은 미처 다하지 못한 살인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내는 인터넷의 전혀 있었다면 하지만 그리스도 못부하니까 수상하지 않은 진입 کو 그리고 핸미테크는 여러 주제에 대해 대해 배우니까 그 지정하지 못하고 예정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물론 죽은 게 있었다 또한 결국엔 실적 지정하지 못하는 것을 감싸고 그런데 당신이 사귀를 훈배해 시간이 일어내면 물을 깨말로 그 두의 소식을 먼저 그 먼저 일어내면 아니, 선생님의 산드라인가요? 나의 재정관의 시장소리는 나의 경쟁이 있었지만 말이 끝남과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저승사자는 죽은 자가 있어야 할 곳으로 그를 다시 데려갑니다 함께 유령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시드니는 산드라와 한 배를 탄 신세가 되어버리죠 두 사람은 서둘러 남자의 뒤를 쫓는데 그렇게 천미행에는 실패하지만 부유층 자제인 친구의 도움으로 피터가 즐겨 찾는 고급 스포츠클럽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피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산드라는 물에 빠진 척 연기에 들어가고 시드니의 조언대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산드라 어느새 나타난 시드니는 쉴 새 없이 수다를 들어놓죠 파티에 참석한 두 사람 시드니의 수다는 무대를 옮겨서도 계속됩니다 한편 산드라는 피터를 떠보기 위해 애쓰는데 내 앞에서 성장에 빠진 척 연기에 그 틈에 시드니는 피터의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죠.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피터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역시나 피터의 매력에 빠져버린 산드라는 그에 대한 의심이 사그라들고 있었죠. 그녀는 차가 없었고, 못하지만, 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인의 못하지만, 내 말은 놀라운 사람을 살펴보는 사람을 살펴버린 산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만약에 여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의 완전 소리를 말하는 과정의 요거에 대한 기관이 일정됩니다. 그리고, 모바지의 도통을 모으니, 뇌으로 그걸 알아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막아 죽었습니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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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주말 시드니는 사람들과의 약속대로 포커 게임에 나서고 지난밤 타로카드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며 런던 사회가 발칵 뒤집히죠. 용기 내 그의 집을 찾아가는 산드라. 피터는 자신의 집안 곳곳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시각 공연 중이던 시드니 앞에 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렇게 전달받은 의문의 숫자를 시드니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암기합니다. 한편 피터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산드라는 그의 방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다음 날 조가 남긴 의문의 숫자에 대해 털어놓는 시드니 그로부터 며칠 뒤 피터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초대된 시드니는 그 숫자들을 이용해 굳게 잠긴 도어락을 열 수 있었죠. 그런데 아 아 아 아 아 아 피터가 잠든 새벽 산드라는 다시 한번 지하의 방을 찾는데 폴은 아래 숨겨놓은 타로 카드를 발견합니다. 아 아 아 아 4 a.m. What are you doing? I couldn't sleep, so I thought maybe some milk. Oh. Jade, can I ask you something? Uh-huh. Would you consider not going home at the end of the summer? I don't understand. What more proof do you need? What are you gonna tell the police? The guy owns a deck of tarot cards. And that's not a crime. I mean, he was late for a poker game. I'm sure he's smart enough to have an alibi. And then... I'm sure I'm not... I'm just... I wish I could celebrate with you tonight. I just have to go out of town for a few days. Really? You look so solid. No, I'm not. I just... I wish I could celebrate with you tonight. I just have to go out of town for a few days. Really? Yes. I just have some business to take care of it. But... I just have some business to take care of it. But... I'm sure you've been wrong, plenty of times. Not wrong here. I'm sure you want him to be guilty. You know, that way you get your last big scoop. I'm beginning to fade. Sondra. Don't let me down. I wish you'd fade for a few days. You're good. Get out of my life. I'm not cut out for this. I'm not cut out for this. I should be flossing. I should be flossing. I'll ea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There's a tarot card. Yes, he's found it. It's a tarot card, isn't it? It's him again. They found the tarot card. Elizabeth Gibson. Another short hair brunette. You should have gone to the police earlier. 더 이상의 살인을 두고만 볼 수 없던 두 사람은 시무사로가 모든 정황을 털어놓는데 피터가 범인이 아니란 사실에 그녀는 기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만 하죠 조금이나마 의심했던 부분까지 풀어주는 글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 롤러스는 그녀를 말하는 것일 chant 오 잠시 안 믿고 깜짝 놀라와야한 이 사람들에 따라서 이 대략의 문제가 없는 그렇지 그녀를 맞게 졸업하는 것일에서 장롤러스는 그것을 complac피하는 것일 수 없는 그는 일을 잘 알아서 그녀를那個 물을 가려중 근데 이 롤러스는 여러분들에 아름다운 여행을 원하 preferences 그럼bes이 꼭 thor은 거올ム에 제 것일 수 없는 것일 수 없는 것일 뿐 이 영화에 대해 알지 말아라 네! 저의 투명한 것부터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학생들에게 고맙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 네, darling? 네, 아무것도 안좋아. 네, 아무것도 안좋아. 왜 이 타럭이 있는지 모르는 게 있나요? 어떻게 알지? 그래서 너무 화려하지만, 그런데 제가 슬픈 인. Oh, dear. It was going to be a surprise. I bought them for you. They're Victorian Tarot cards. You told me you were into that kind of thing. It was going to be a gift for you. Oh, you're so... I feel like such an idiot. No, no, never mind. Never mind. What a shame. Let's forget about it. No. Huh? Let's just... Now that we've confessed our sins, let's just move on with our lives, huh? Really? Yeah, I want to hear all about the real you. And I assure you in advance I love it. Oh, God. You snuck into my music room, did you? 하지만 시드닌 피터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데 그의 주장은 피터가 타로살인 사건을 이용해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을 살해했을 거란 것이었죠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산드라에게 그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던 시드니는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나서고 저의 retail가 얼마나 이런 것 같지 않던가? 러시아, très 자세 sake 이 머리는 뽑아볼 수 있는 것 같지? 저의 그 baby-faced blonde 곧장 산드라와의 연락을 시도하지만 그녀는 피터와 별장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죠. 시드니는 그 길로 피터의 집을 찾는데 적당히 둘러대고 들어간 그의 집 지하실에서 타로카드가 있던 곳에 놓여진 열쇠 하나를 발견합니다. 열쇠는 살해된 매춘부의 집 열쇠와 같은 것이었죠. 모든 게 들통날 위기에 처한 피터는 산드라를 깊은 호수 한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엘리자베스를 살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피터. 엘리자 전화에서 그녀는 저의 정 cracks을 사용하여 그는 자신의 완전 범죄를 위해 산들을 물속에 던져놓고 홀로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그 시각 별장으로 향하던 시드니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죠. 별장으로 돌아와 뻔뻔스레 연기를 펼치는 피터. 그런데 그때 그의 추악한 진실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죠. 이iştir은 그리스도 전체의 정치임을 통해서 정치에 대신을 지경시켜야 합니다. 이고가 제 기술을 받았다. 저의 주인공이의 주인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인스푼이 더 자유롭게 제고라도 더 이상 더 지컬을 지경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시드니 와달라 면이 제 일본의 정치인공을 지경시켜야 합니다. 나는 이 시각을 지경시켜야 합니다. 저승에서도 계속되는 시드니의 수다를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